터미널 화면에서 이렇게 화면을 쪼개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터미널 프로그램을 꺼도 다시 켰을 때 이 화면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팀워크스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 팀워크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유닉스, 리눅스, 또 맥OS와 같은 운영체제의 커맨드 라인 시스템인 포직스 CLI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미널 환경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 수업을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팀워크드를 정말 사랑하는 개발자 형님을 한번 모셔왔거든요. 팀워크스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셔서 팀워크스 나는 이런 것만 쓴다. 나는 딱 그런 부분들만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워크스 매일매일 사랑하고 있는 이태호라고 합니다. 팀워크스는 어떤 점에서 좋아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전에 스크린을 썼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세션을 나와서 터미널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팀워크스 세션을 들어가서 여러 개의 창을 버추얼하게 동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터미널을 지금 저는 아이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 아이텀 같은 프로그램에서 탑 같은 명령을 실행을 했다가 이 터미널 프로그램을 끄면 저 프로그램도 꺼지잖아요. 그런데 팀워크스를 쓰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줘보실래요? 아 네. 잠시만요. 팀워크를 쓴다는 얘기는 일단 팀워크를 실행을 해야 돼요. 네. 팀워크를 실행해서 아이고. 티보드가 있을 수 있네요. 들어왔어요. 이제 그럼 이게 팀워크스가 실행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래 보시면 녹색 바가 있죠. 거기서 이제 그 0번째 세션에 0번째 화면이 열렸다. 제일 첫 번째 화면이 열렸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세션 이런 표현은 좀 어려워하실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쉘에 있다가 팀워크라는 프로그램 안으로 현재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탑 같은 거 실행을 시켜볼까요? 네. 탑을 실행을 시키면 탑은 명령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현재 지금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명령어고 이거는 실시간적으로 반영을 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아이텀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끄면 얘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아, 네. 컴퓨터에서 터미널을 꺼주세요. 네.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텀을 실행해 주세요. 자, 제가 아이텀을 다시 켰거든요. 어, 이거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꺼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이제 팀워크를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진짜요? 제가 일단 팀워크스 뭐가 살아있는지 볼까요? LS라는 명령어 같습니다. 아, 하나가 있네요. 저 팀워크스 LS라고 했을 때 네. 저기 있는 0번이라고 돼 있는 건 네. 아까 우리가 실행했던 그 팀워크스가 살아있다. 네. 우리가 들어갔던 팀워크스는 콘솔이 꺼졌어도 네. 끄질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팀워크스라고만 이렇게 하고 엔터쳤을 때 네. 팀워크스가 생성됐고 우리가 그 안에서 탑을 실행시켰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텀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껐다가 네. 팀워크스 LS를 하면 걔가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팀워크스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다시 그쪽으로 붙는다라는 뜻에서 어테치라는 명령어를 쓰는 거예요. 팀워크를 내 셸에 어테치시킨다. 아, 그쪽으로 어테치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명령어를 써요. 어테치. 그리고 엔터. 어? 짠! 살아있네요. 네. 그러면 터미널을 꺼도 살아있으니까 네. 더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은 만약에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그때도 살아있어요? 그렇지 않죠. 팀워크스도 그렇고 팀워크스 안에서 돌아가는 내용들도 그렇고 컴퓨터에 다 종속적인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꺼진다면은 모두 다 없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컴퓨터가 켜져 있는 한에서는 네. 팀워크스 안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걔는 계속해서 실행이 되어 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경우에는 팀워크스를 써서 원격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팀워크스에서 작업하고 클라우드에 있는 환경에 접속했다가 빠져나왔다가 다시 접속하고 그럴 경우에는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제 컴퓨터에서만 터미널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가 정말 유용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자. 그게 팀워크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군요. 그럼 그 다음으로 테오 님이 좋아하는 기능은 뭘까요? 아마도 화면을 여러 개를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화면을 쪼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탑이 돌고 있는데 파일을 에디팅하고 싶은데 그럼 이걸 꺼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뭐 VI를 통해서 에디팅하고 다시 화면을 보고 하는 거를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제 명령어가 좀 많아서 우리가 치트키를 살짝 준비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팀웍스에서 사용하는 치트키들이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단축키군요? 네. 단축키예요. 기본적으로 팀웍스에서는 컨트롤 B를 예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명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있는 창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창을 열 때는 크리에이트 C라는 문자를 써요. 그래서 컨트롤 B C를 줄게요. C 하면은 하면 짜잔 어? 프로그램 꺼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 목록은 컨트롤 B W 보시면 조금 전에 만든 탑이 돌고 있는 심지어 명령어도 써 있죠? 영 번째 윈도우에 탑이 있고요. 지금 새로 연 거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 그러면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창 영어로 윈도우가 두 개가 뜬 상태네요? 네. 팀웍스 안에서? 네. 아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네네. 네. 지금 여기는 여전히 탑이 실행되고 있고 그리고 밑에는 새로 그럼 여기서 에디터를 한번 켜볼까요? VI 같은 거 VI를 열어볼까요? 팀웍스하고 이렇게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화면을 전환할 때는 컨트롤 B W 그 다음에 보통은 W를 쓰면 목록을 보여주면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고 컨트롤 B Next 혹은 컨트롤 B 이전 거는 P를 누르면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 여기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이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여기 밑에 보니까 지금 실행되고 있는 윈도우들이 밑에 표시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쟤들로 바로 갈 수 있는 단축키 같은 건 없어요? 바로 갈 수 있는 단축키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거를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B 0번이 현재 거고 컨트롤 B 1번 그렇게 아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군요. 그게 이거겠네요. 그쵸? 네. 그럼 윈도우는 그렇게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화면 전체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윈도우를 전환하는 개념이군요. 네. 맞아요. 그럼 이 작업을 끝내고 우리가 팀웍스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팀웍스 밖으로 나갈 때는 아까 우리가 팀웍스 세션을 붙을 때 어테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반대가 디테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B D 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아 그러면 이제 디테치드가 된 상태고 다시 어테치를 할 때는 팀웍스 를 해서 지금 아까 윈도우 하나가 두 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어테치를 해보면 짜잔 다시 돌아왔고 다시 돌아왔고 다시 돌아왔고 심지어 어 아까의 탑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팀웍스 자 여기 바깥으로 나갈 때는 컨트롤 B D 네. 하고 팀웍스 LS 하면 나오는 요것이 네. 팀웍스인데 네. 그게 이제 용어로는 요기 보니까 세션이라고 부르는 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션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세션 안에 두 개의 윈도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개의 윈도우가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럼 세션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션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윈도우 안에 화면이라고 하는 페인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페인을 만드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팀웍스 다시 들어갈게요. 팀웍스 어테치를 하고 음 그 다음에 어 새로운 화면을 그래서 한번 페인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B C를 한 다음에 여기서 어 우리가 화면을 페인을 만든다는 얘기는 화면을 쪼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가로로 쪼개거나 세로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 어 세로로 한번 화면을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본다는 의미에서 왜냐면 이제 코딩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니까 쪼개 볼게요. 컨트롤 B 그 다음에 퍼센트 표시를 누르면 아 반으로 쪼개지는군요. 네. 그게 요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버티컬리하게 페인을 스플릿했다라는 얘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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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하나 생기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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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 하나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페인을 윈도우 안에 여러 개를 두는 게 여기 있는 이 옵션들이고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탑을 실행해 보면 여기서는 심지어 한 쪽에서만 실행되고 다른 쪽은 다른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쪽으로 가는 명령은 보통 다른 스위치 투 넥스트 페인 해서 컨트롤 B 고우를 입력하면 다른 쪽으로 가서 현재 한 쪽에서는 명령이 실행되거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즉 VIA를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쪽에는 VIA를 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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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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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도 그냥 팀워크스를 이용하면 네.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수평으로도 쪼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서 수평으로 쪼개는 거는 콜론 쌍따옴표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B, 쌍따옴표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페인 3개가 되는 거죠. 여전히 컨트롤 B, O를 입력하면서 화면을 왔다 갔다 해서 여전히 또 다른 것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제가 혹시 틀린 게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단은 팀워크스는 여러 개의 세션을 만들 수 있고 하나의 세션에는 여러 개의 윈도우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윈도우에는 여러 개의 페인이 존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한테 맞는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면 얘가 컴퓨터가 꺼지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특히 서버 같은 환경에서는 나한테 최적화된 환경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팀워크스의 매력이다. 지금까지 이태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